자 너부터 나와봐 이 병사의 팔에 지금 조총이 맞았어 그럼 어떻게 응급체스를 해야겠나? 이럴 때는 지혈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긴장했구만 다시 해 미숙아 어머니도 지금 보험 내신 거 아니에요 지혈이야 다시 한 번 야 잘 지내야 잘 지내야 야 야 야 그만해 그만 야 야 야 야 오래 쉬었잖아 개콘 오래 쉬었잖아 열심히 해야지 개콘 따라 잡아야지 열심히 해서 이 병사의 팔에 조총이 맞았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건가? 이럴 때는 지혈을 해야 합니다 이 심장과 가까운 팔을 딱 묶어서 지혈해야 됩니다 좋았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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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발 쪽에 어 총을 맞았어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럴 때는 역시 지혈을 해야 됩니다 심장과 가까운 다리 위쪽에 다리 위쪽에 묶어서 지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후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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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심장이랑 좀 어려운 거야 자 이 친구 이마 쪽에 총을 맞았어 조총을 맞았어 어떻게 응급처치 할건가? 심장이나 가까운 역을 누웠으면 얘 먼저 죽겠네 지금 심장 여기 있지? 머리 맞았지 여길 졸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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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못 하겠습니다. 야, 야, 야. 못 하겠어요. 오래 쉬었잖아. 오래 쉬었죠. 아니,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맞았는데. 여기는 그냥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나! 머리 쪽에서 해. 알겠습니다. 콩을 주르는 게 어딨다?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? 네, 네. 지혜를 해 주고 이렇게 치료해. 못 때려봐. 야, 야. 제발. 어! 여기 어디야? 어, 야, 야, 야. 여기 어디냐, 여기. 어. 개콘이니까. 개콘 아니야! 알았어.